1.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죽게 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난 귀한 은혜를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대신 주님께만 감사와 찬양의 박수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리고 서로 번갈아서 함께 말씀을 읽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계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을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수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 10절 함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한계라는 말씀으로 라주선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은 옛 언약이죠 첫 번째 언약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여기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나름대로 예법이 있고 나름대로 성소가 있습니다 예법과 성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께 다다르는 것 일반적인 용어로 옮기자면 신을 경험하는 것 신에게 다다르는 것 그런 것이 나름대로 있다라는 거죠 없는 게 아닙니다 있다 희미할 정도로 남아있지만 이방족속들에게도 신에게 다다르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종교라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이 아주 구약 첫 언약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있느냐 2절부터 쭉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2절 보세요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들은 성소라 읽혔고 그 첫 장막에는 성소라 읽혔는다 첫 장막은 성소죠 거기에는 등잔대, 상, 진설병이 있다 진설병은 진설에는 떡을 가리키는 거죠 2번 3절 보세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읽혔나니 지성소가 있다 그건 둘째 장휘장 휘장 뒤에 있는 둘째 장막이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4절 함께 읽을까요? 4절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계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계 돌판들이 있고 그 안에는 금향로 언약계 안에는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계 돌판들이 있다 원래 금향로의 위치는 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금향로에 담긴 향을 가지고 지성기도 들어가기 때문에 목적상, 기능상 지성소 안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본래 물리적인 위치는 성소이지만 목적상 지성소로 분류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거 있다 그러니까 첫 언약에도 다 예법이 있고 또한 그걸 섬기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5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5절 시작 그 위에 속재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에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속재소, 법계 위가 언약계 위가 속재소이죠 속재소가 있고 그 위를 덮는 그룹들, 천사의 형상이 있다 그런데 5절 이렇게 말하죠 이것들에 관하에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여러분 낱낱이 이야기하려면 레이기를 다시 읽어야 합니다 낱낱이 이야기하려면 출애급기 25장부터 다시 가야 합니다 출애급기 25장부터 40장 읽어보셨습니까? 레이기를 다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이 성기는 예법인 레이기를 읽어보고 이 성소에 관한 것을 출애급기를 읽어보고 그와 관계된 면수교의 신명기를 읽어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무슨 뜻입니까?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섬기는 예법과 또한 그것들을 하기 위한 성소, 장소를 말하자면 낱낱이 이야기하면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레이기를 읽어보고 출애급기 읽어보고 또한 이 성전에 관한 것, 예법에 관한 것들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설명을 통해 이해할 수 있지만 처음 드는 생각은 참 복잡하다, 이해하기 힘들다 더군다나 지역의 한계, 공간의 간격이 있고 시간의 간격이 있는 현재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그 옛날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예법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설명을 가하면 이해가 되고 어렵지 않지만 그러나 처음 대할 때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복잡하다 그런데 멋지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법이에요 인간의 방법이에요 신을 만나기 위한 인간의 법 그것도 정도를 따지자면 훨씬 더 탁월한 길이었던 이 구약의 예법조차도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복잡한 것을 넘어서 어떠냐? 먼저 구절을 보십시오 구절 먼저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절 함께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곳에 드리는 제사는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라는 것은 양심은 마음과 생각이죠 겉모양은 좀 그렇듯하게 꾸밀 수 있겠지만 마음과 생각과 인간 존재를 본질상 개혁할 수 없다 본질상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본질상 완전히 바꿀 수 없다 조금 더 먼저 10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 함께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이 필요하다 개혁이 필요하다 그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마음과 생각과 존재 자체를 바꿀 수 없다 개혁할 때까지 남겨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인간의 예법과 인간의 성소는 한계가 있다 리미테이션 리미테이션 한계가 있다 리미트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마운더리 이 경계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창세기를 읽어오면 창세기 1장에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한계를 다 나눕니다 하늘과 땅의 한계를 정하고 바닷물과 육지의 한계를 정하고 인간과 다른 동물들의 한계를 정합니다 이게 다 경계가 있는 거예요 경계선 인간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도전들을 보면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도전입니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도전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 경기가 다 한계에 도전하는 겁니다 0.00001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도전하는 거죠 굉장히 칭찬을 받는 어떤 도전들도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거죠 그러나 기록을 단축할 수 있지만 끝까지 극복할 수 없는 것 영화에서 나오는 거죠 그것은 시간 극복, 공간 극복입니다 시간을 과거와 현재를 이 한계를 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뭐냐면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1988년동안 2018년이 데자비로 나와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든지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싶은 인간의 소망이죠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것들은 축지법이라든지 예전에 이 공간을 줄여서 한걸음에 10km 간다든지 그리고 순간이동 그리고 내가 동시에 여러 곳에서 존재하는 것 편제, Omnipresence 이런 것들이 신의 경제에 이르기 위해서 시간의 한계를 넘고 싶고 공간의 한계를 넘고 싶은 과거는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있죠 그러나 나와 너가 함께 과거의 공간으로 가는 것 이게 다 시간의 한계를 넘고 싶은 인간의 소망이죠 이게 굉장히 멋지게 보이지만 무모하다라는 거예요 육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100m를 아무리 달린들 0.5초에 달릴 수 있겠습니까? 높이뜨기를 아무리 잘한들 여러분 100m 이상을 뛸 수 있겠습니까? 맨몸으로? 기구를 사용하면 뛸 수 있겠지만 맨몸으로 뛸 수 있겠습니까? 수영을 아무리 잘한들 태평양을 건너가겠습니까? 수영을 잘하면 이 현해탄을 건널 수 있겠고 그걸 건널 수 있겠지만 그러나 태평양을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limitation, 한계를 정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 인간의 항의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예법을 가지고 나와도 어떤 성수를 가지고 나와도 어떤 방법을 가지고 나와도 하나님께 도달하는데 하나님께 다다르는데 신을 만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불가능,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개시를 받아서 만든 그 구약의 첫 언약에 수없이 복잡하게 보이는 이 제사예법과 그 다음에 이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는 이 성전에 또 성막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한계가 있다 여러분 한계를 극복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감성과 절망과 낭망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께 다다르고 싶은 그런 욕망의 한계를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 한계를 불가능을 극복하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불가능의 가능성입니다 The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한 가능성,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예수님이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이 성전의 구조로, 성막의 구조로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를 비교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비교하면서 히브리스에서는 이 성소를 옛 언약처럼 비유하고 지성소를 새 언약처럼 비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내가 한계 상황에 다다를 때에 슬퍼하고 낭망하고 절망하지만 그때가 바로 은혜를 입을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예요 살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인간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나에 대한 실망, 다른 사람에 대한 실망 인간 전체에 대한 실망, 세상에 대한 실망 거기에서 그 세상의 끝자락에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능력으로 헌신한다 하고 그리고 드린다 하고 시간을 드리고 육체를 드리고 뭐 다 드린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한계를 느껴요 얼만큼 헌신해야 내가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얼만큼을 드려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얼만큼 내 몸을 찢고 내 시간을 찢고 얼만큼 내려놓고 해야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쓰는 게 아니에요 내 헌신과 내 행위와 내 노력과 내 내려놓음과 내 포기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의 피로 주님의 공로로 서는 것이지 우리의 헌신으로 서는 게 아닙니다 이게요 주님께 헌신한다고 순종하고 순종하다 보면 내가 참 약삽하다는 걸 그때 알게 됩니다 헌신하겠다고 결단도 안 하면 본인이 잘난 줄 알아요 이렇게 대단히 뭔가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정말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이 인간 자신이 얼마나 약삽하고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따지는 줄 몰라요 또 들인 만큼 교만해져요 또 나는 죽어라고 이렇게 하는데 왜 쟤는 안 할까 하나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왜 나에게만 이야기합니까 이게 헌신자의 교만이에요 주 앞에 내가 다 드리겠다 생각하면 끝까지 드리지 않는 그 무엇이 보이기 시작해요 주 앞에 내가 다 항복합니다 꺾습니다 하면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게 자기의 고집이 보여요 맨날 고집 피우는 사람은 자기가 고집 되는지도 몰라요 참 신기하게 남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자신은 마음도 안 아파요 그런데 가끔가다 한 번씩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은 그 마음 아프게 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못된 사람은 건강해요 또 이렇게 보면 다 남에게 풀고 남 아프게 하고 건강해요 그런데 어떻게든 양심으로 살고 어떻게든 사랑하며 살고 어떻게든 주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그러니까 죄인이 더 죄인인 걸 깨닫는 게 아니라 주 앞에 서면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고 성실하게 살고 그렇게 산다는 것 그렇게 내세우더라도 거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거룩하게 산들 열어서 여러분 완전하게 거룩하다고 내세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만큼 내가 더러운 걸 더 더 더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한계 그런데 이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자체가 복이에요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선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날뛰 때는 아직 멀었어요 자신만만할 때는 아직 멀은 거예요 이게 주 앞에 벽 앞에 서본 경험 칼 야스포스가 말한 한계 상황을 경험하는 것 보네포가 얘기한 것처럼 이 벽 앞에 서 있는 경험 키엘 캐골이 말한 것처럼 단독자로 주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서 있는 경험 여기서부터 은혜 경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상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죠 하나님 경험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끝 안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 막다른 골목에서 길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거죠 이 첫 언약 모세를 통해 준 언약 예법이 있고 성소가 있고 복잡하게 보이는 아주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말한 여러 가지 기구가 있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된 이 예법들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개혁해야 되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첫 언약과 둘째 언약 그리고 한계가 있는 이 모세의 율법 돌판에 새긴 법과 마음과 생각에 새긴 예수님의 법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차이를 그림을 보여주듯이 기가 막히게 성소와 지성소의 차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유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6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시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여기 보면 첫 장막은 성소를 이야기하죠 성소에는 제시장들이 여러 명의 제시장들이 항상 매일매일 들어가야 된다 항상 매일매일 진설병을 갖다 놓고 매일매일 들어가야 된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들어가야 된다 한 번하고 다 완성되는 게 아니라 끝없이 끝없이 들어가야 된다 끝없이 우리 피곤케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걸 내가 몇 번을 더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을 때 피곤해지는 거죠 끝없이 이게 성소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끝없이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게 성소의 성격이고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7절 함께 읽어보시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상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외워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지성소의 성격은 무엇이냐 하면 홀로 들어간다 아무나 못 들어간다 홀로 선택된 사람만이 그래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매일이 아니라 여러 번이 아니라 한 번 들어간다 그리고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뭐냐면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외워 허물은 죄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이게 지성소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백성의 죄를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이것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비유이기 때문에 성소는 여러 번 들어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죄 용서의 여법이 아니지만 지성소는 한 명이 들어가고 한 번 들어가며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성소와 지성소의 차이가 첫 언약과 둘째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8절 이렇게 말씀하는 8절 잘 보세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성령께서 성소와 지성소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성령께서 성소와 지성소의 차이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첫 장막은 옛 장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 장막 영어성경에는 잘 번역했는데 앞부분의 첫 장막으로 말할 때는 The first room이라고 번역했고 이 8절의 첫 장막은 The first tabernacle이라고 번역했어요 예전에 서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한 장막 책을 읽으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 해석이 맞습니다 여기서는 옛 장막이 보세요 그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게 두 가지 의미인데 여기서 첫 장막 성소에 서 있을 때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비유하느냐 옛 장막에 옛 예법에 서 있을 때는 새 언약에 들어갈 길이 열리지 않았다 여기서 성소는 The most holy place 지성소를 가리키는 동시에 비유로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만나는 길 이것이 옛 방식으로는 열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 진정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의 특징이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특징이 무엇과 비유할 수 있느냐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과 비유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 번 들어간다 단번에 들어간다 한 명만 들어간다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 용서는 죄를 위해서 자기 피를 흘렸고 그리고 단번에 들였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9절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9절 아까 읽었지만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 장막, 옛 장막 성소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첫 언약은 지금까지의 비유니, 현재까지의 비유다 현재까지 인간의 모든 노력을 비유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에는 성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지성으로 못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옛 장막에 머물러 있으면서 새로운 하나님 만남의 장막을 못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비유다 이게 현재까지다 이 현재는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재산은 섬기는 자는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 양심상, 양심상이라는 것은 그 마음과 생각,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온전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이룰 수 없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인간의 모든 노력과 인간의 모든 행위와 인간의 모든 도전은 한계가 있다 마치 그림으로 그리자면 성소에 머물면서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간과 같다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열었는가 예수께서 여셨다 여러분 한계 극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죽음이란 한계 극복도 예수님 안에 있고 절망이란 한계 극복도 예수님 안에 있고 낭만과 한숨이란 한계 극복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기 위한 모든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실패하죠 그 죄 용서의 새로운 길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방법을 다 써봐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야말로 은혜를 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절망하는 것도 괜찮아요 난 한 번도 절망한 적이 없다 난 한 번도 내 인격에 대해 실망한 적이 없다 난 한 번도 인간에 대해서 정말 인간이 아주 진절머리 난다는 걸 깨달은 적이 한 번 느껴본 적이 없다 그건 당신의 성격이 아주아주 좋거나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했거나 정말 대단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한 인간은 두 가지를 은혜를 받아요 아주 진짜 존경을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진짜 진절머리 나는 사람을 만나면서 은혜의 가운데에 들어가요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하루에도 열두 번 왔다 갔다 해요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처럼 업앤다운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장소에 가도 다 이게 있어요 어떤 일을 해도 자기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자기 보람을 느끼기도 해요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래서 이걸 다 기업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인간이 뒤엎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한계를 뒤엎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죽음의 한계를 깨뜨렸어요 이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을 허물었어요 죽음과 생명의 경계에 다리를 놓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을 열었었어요 하늘을 굳게 닫힌 하늘의 문을 열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팔을 뻗으셨어요 고라고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 요한봉 5장 24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사망과 생명의 경계선이 허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야마 어떻게 단번에 지성수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홀로 지성수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죄를 용서하기 위한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죽음이 해결되었고 인간의 낭망이 해결되고 절망이 해결되고 그리고 무엇이 또 해결됩니까? 원수관계가 해결되는 거예요 에베스 2장 14절에 오면 유대인과 헬라인의 이 두 양극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해결 벽을 허무는 겁니다 완전히 벽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사이에 여러분과 저 사이에 이렇게 종이 한 장만 있어도 얼굴 못 봐요 대단한 능력 여러분 시력이 대단한 것 같죠? 종이 한 장만 있어도 얼굴 못 봐요 한 건 있으면 더 못 봐요 이게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종과 자유인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나와 너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서 생기는 게 관계죠 그게 인격이에요 그런데 이 벽이 있기 때문에 그 벽이 얼마나 단단하지 몰라요 시간이 가져다주는 벽 성격이 가져다주는 벽 경험이 가져다주는 벽 어떤 사람에게는 슬픈 경험과 아픈 경험만 있어도 그와 비슷한 사람 만나면 갑자기 소스러치게 놀랍니다 그게 트라우마죠 어떤 일에 대한 사람에 대한 그 트라우마 있어도 얼마나 사람이 사는 게 힘들지 몰라요 이 벽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벽을 뛰어넘습니까? 이 정도는 뛰어넘을 수 있지만 여러분 거대한 벽은 뛰어넘을 수 없어요 뛰어넘을 수 있는 벽은 벽도 아니에요 뛰어넘을 수 있는 벽은 그 벽도 아니에요 아주 높고 깊이 뿌리박은 인간에게 있는 그 벽들을 여러분 이게 누가 에베스소 이정기사에 오면 주님께서 이렇게 다 찢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그래도 제가 딱 이거 지나간 걸 찢었어요 허물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벽 앞에 설 때 주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럼 벽은 문이 될 것입니다 산 앞에 설 때 주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럼 그 산은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같은 사람 앞에 설 때 주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 원수가 친구가 될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 위기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실망할 때 그때 그 주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그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히려 자기의 부족함이 귀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계 극복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생명의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슬픔과 낭만과 절망과 한숨과 원환과 그리고 미움과 희귀와 질투와 죄악과 그 억울함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을 다 깨뜨리고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 소망과 희망과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그 두근거리는 설레임과 그리고 잘하고 싶은 긍휼의 마음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그분이 우리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오늘도 엎드리고 내일도 엎드리고 내가 지성소로 돌아간 거 아닙니다 내가 피를 흘리는 거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오면서 딱 결정 지은 게 있어요 내일 큐티의 한계를 넘지 않으리라 내일본문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스스로 하십시오 해답이 다 내일본문에 있어요 언급하지는 않겠어요 읽으면 쫙 이해가 돼요 그래도 조금만 넘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중요한 부문이 내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9장 12절에 오면 자기 피로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해답이 여기 있고 9장 22절에 오면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해답이시다 예수님이 대답이시다 예수님이 길이시다 예수님이 개혁자이시다 예수님께서 길을 여셨다 예수님이 한계를 허물으셨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다 내용이에요 잠깐만 발만 디뎠다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알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낭만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한계를 뛰어넘어 소망을 발견하는 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당신이 주 앞에 엎드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주 앞에 엎드리고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저를 선포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날 이곳으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벽 막다른 골목 같은 경험 거대한 벽 앞에 선 경험 그리고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경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주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뛰어넘고 달리고 일어나고 다시 달려가는 독수리가 날씨에 올라갔지 새 힘을 얻고 다시 창공을 나는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시도하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소망하고 다시 헌신하고 다시 저 앞으로 달려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주님 안에서 일어나길 저를 선포합니다 오늘 꼭 기도하실 때에 내일 주일 예배와 모든 모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사람을 두고 우리 주의 세 번 내치고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이 예배당에서 또 아래 1층 예배당에서 또 5층에서 드려주는 모든 어린애부터 어른애까지 예배와 모임과 순모임과 또한 성경 공모임과 주일 예배 가운데 은을 베풀어 주셔서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소망과 희망과 새 힘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신과 사는 가족들과 사는 사람들과 또한 내일 우리 모든 예배를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면서 주여 세 번 해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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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하나님 길 대신 주님 진리 대신 주님 생명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도하시고 늦으시옵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오 아버지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아버지 주 앞에 가질 것 없지만 주 앞에 엎드려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절망과 낭망과 슬픔과 아버지 깨어집음과 분노와 아버지 잊은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희망이 넘치게 하시옵시고 관계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엎드림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언제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가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우리가 주일 예배로 모일 때에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심히 믿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와 아버지 오랫동안 절망과 낭망과 슬픔 가운데 있던 사람들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오신들 마가에 달팡에 있었던 성의 역사가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와 놀라운 역사가 이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느님 아버지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며 낭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주저앉아 있고 체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모임으로 모이게 됩니다 하느님 모든 모임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묵상할 수 있게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깊이 주님을 생각하므로 이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주님 안에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 수 있도록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의 사랑과 성냥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위해 하느님의 아들,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